안녕하세요. 행복을 굽는 남자 고렛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첫째 딸이 돌이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할 수 없었고요. 돌 자비도 하기 전이었죠. 그때 가장 힘들었었고 지금은 제 둘째 아들이 둘 살이고 돌도 예전에 지났습니다. 제 첫째 딸은 여섯 살이고요.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저에게 편지를 써줄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 인생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고 힘들 때 유튜브를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귀인을 만났고 전주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340 정도 받았습니다. 그 연봉 을 벌써 뛰어넘을 만큼 몇 개월 동안 벌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이미 예전에 했습니다. 돈이 성공의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도 성공의 지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희 가족 간의 행복한 삶 그렇죠? 가난해도 가족들과 잘 어울리면서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웃으면서 주변에 친구들과 소중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큼 큰 성공은 없을 겁니다. 그 모든 조건들을 이루고 나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양쪽 모두가 해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그러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 인생은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단계별로 나눴을 때 성공은 더 어려운 관문으로 가는 입장권을 얻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 그 다음 단계의 직면에 있고 또 여전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죠. 왜? 지금 제 삶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댓글 안 달아주셔도 지켜봐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가게에 오셔서 저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믿고 따라주는 팀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헤쳐나온 가족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실패했다.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 라고 했을 때 더 큰 관심을 받았던 것 같고 이제 조금 삶이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부터는 조금 더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전 제가 조금 삶이 풀리기 전 보다 지금 나아졌다는 거지 지금도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제 삶이 변화는 없어요. 아직도 빚이 많고 아직도 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상환했다고 해서 제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떠한 사치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과거 영상들을 제가 봤을 때 제 첫째 딸이 말도 못할 때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에 와이프 잠깐 잠깐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까지 웃으면서 이렇게 긍정적이게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또 전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 좋은 동생들 좋은 형님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를 느끼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실 만큼 삶이 힘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여전히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 온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할 게 더 많고 더 바빠요. 지금도 더더더더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성장만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기록 못하는 이유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바빠요. 더 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영상을 계속 자주 못 올리게 됐더라고요. 아무튼간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덕분에 뭐 진짜예요. 진심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더 지금보다 백배, 천배, 만배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한 만큼 저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있던 근황 기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